어머님, 점심 어떻게 하셨어요? 지환이가 애비 자식이 아니냐? 지환이가 애비 자식이 아니냐고 묻지 않냐? 애비 자식이에요 틀림없는거지? 네, 틀림없어요 그런데 효진애미가 왜 소송을 낸거요? 효진애미가 왜 지환이가 애비 아들이 아니라는걸 밝히겠다는거요? 왜 그런 소송을 냈어? 지환이하고 애비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틀림없는 자식이에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지환이 애비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이 안 섞여? 그럼 지환 우리 애비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냐? 누구 아들이냐? 아니 누구 아들이길래 효진애미가 소송을 해? 응? 제호 제호 아들이요? 말도 많고 말도 많던 내 길 그 누구를 탓하겠어